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 63강이구요. 우리가 62강에서는 쏘댓을 공부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는 뭐냐면 서치댓입니다. 서치댓. 서치댓 하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관사가. 그리고 형용사라는 어떤 수식어구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죠. 형용사도. 그리고 뒤에 이렇게 대시 나오죠. 서치댓입니다. 주어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에요 이것도. 그래서 해석을 바로 해보시면은 너는 make 다음에 search a noise that 이에요. 그쵸? 너는 너무 어떤 그 make noise 가 뭡니까?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다는 얘기죠. 시끄러워서 I cannot hear the music. 나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게 서치댓인데 이게 붙어있죠. 예. 자 이거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his grief죠. 그의 슬픔이 서치댓이래요. 이때 서치는 여러분 아 뭐 so great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서. 그쵸? 그의 슬픔이 너무 대단해서 또는 너무 커서. 그쵸? 뭐 그런 식으로. 그의 슬픔이 너무 커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war afraid to speak to him. 그에게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 한 거죠. 그쵸? 우려한 거고 걱정한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붙였을 때는 이 서치가 너무 대단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패턴 문장 한번 또 우리가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there was 다음에 search 나왔고 그리고 뒤에 that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았죠. 군중이. 군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그 문에도 갈 수가 없었죠. 문에도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또 말을 했는데 search 나왔죠. 그리고 that이 나왔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해서 나는 들을 수가 없었죠. 뭐를요? 반을. 절반을. 뭐의 절반? what he said니까 그가 말했던 것의 절반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변화죠. change. 바로 그의 외모에 있어서의 변화가 너무 커서죠.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거는 so great 정도로. 그쵸? 보입시라고 그랬죠. so 또는 much도 되겠죠. big도 되겠고. 그래서 너무 커서. 그 변화가 너무 커서. 그래서 심지어 그의 엄마조차도 couldn't know him.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또 search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죠. 그쵸? 원래는 문장이 뭐였을까요? 원래 문장은 his, pride, 그리고 was 다음에 search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 강조하려고 앞으로 이렇게 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의 어떤 자존심. 그쵸? 자존심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었죠. dishumiliation. humiliation. humiliation은 모욕이고 수모죠. 수모.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래서 이 수모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그의 행동이 was search해서. 그쵸? 그의 행동이 아무튼 뭔가 좀 강조할 만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를. 그의 행동이 너무 좀 별로여서 정도가 되겠죠. 그쵸? 너무 별로여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를. 그 다음에 그의 분노가 어떻습니까? 너무 커서. 그래서 for a moment. 잠시 동안 잠시 동안 그녀는 느꼈다. 이 quite dizzy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어질어질한 아찔한 이런 뜻이죠. 아찔한. 그리고 어질어질한. 이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의 분노가 너무 커서 잠시 동안 그녀는 아찔함. 매우 어질어질함.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 모두는 집으로 갔죠. 그 다음에 search가 나왔고 death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집으로 갔어요? 어떤 기쁨의 황홀로 집에 간 거죠. 너무 기뻐하는 그런 황홀로 집에 가서. 황홀한 기쁨 가운데 집에 가서. 그들은 좀처럼 뭐 했습니까? get a wink of a sleep이죠? 여러분 이거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쵸? 한숨도 잠잘 수 없었다 할 때. could not get a wink of a sleep.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시면. 자 the force of explosion.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폭발력이죠. 폭발력. 그러니까 폭발력이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모든 window pane은 뭐예요? 이게 창유리죠. 창유리. 모든 창유리가 war broken to pieces. 산산조각이 나게 된 거죠. 그쵸? 얘가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앞으로 강조하려고 뺀 거죠. 원래는 얘가 주어고 동사고 얘가 오는 거였죠. 그의 근면성이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룬 거죠. 어디에서? 영어에서. 자 그 다음에 search 됐습니다. 그쵸? 그는 바보가 아니었대요. 뭐 할 정도로? he cannot understand this.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바보는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 부정어가 들어가니까 뭐가 할 정도로 하지 않을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제임스 왓츠 전이죠. 전. 그쵸? 전에 스팀 엔진은 뭐예요? 스팀 엔진이 바로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이 war 동사가 되겠고 so badly made that이에요. 그쵸? 너무 안 좋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 증기기관이죠. 이때 데이는. 증기기관은 어떻습니까? 오브 다음에 little or no use에요. 오브 no use는 쓸모가 없는 거죠. 거의 쓸모가 없거나 완전히 쓸모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쵸? 제임스 왓츠 전에 증기기관은 너무 나쁘게 안 좋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것들은 거의 쓸모가 없거나 완전히 쓸모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왓츠가 그런데 이제 개발했죠. 그걸 이제 진보시켰죠. 그 증기기관을요. 어느 정도로? 자 서치댓이죠. 어떤 정도로? 바로 데드 이하가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거를 그러한 정도로 개발을 시킨 거죠. 바로 it may be said that. 데드 이하라고 말해질 수 있을 정도로. 데드 이하라고 말해질 수 있을 정도로. 데드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증기기관이 없었다고. 누구 전에? 그 전에. 그는 누구예요? 왓츠죠. 왓츠 전에는 증기기관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그것들을, 그 증기기관을 인프로브도 했다는 거예요. 왓츠가.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on most of us예요. 우리들 중 대부분에게 있어서 그 이펙트, 영향이죠. 영향, 효과, 결과 다 되죠. 영향, 효과, 결과. 우선 영향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반 교육, 그렇죠? 보통 교육의 영향이 has been such, 너무 커서 그 영향이 너무 커서 그래서 we have tended to believe예요.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죠? 다소 비평적이지 않게 믿는 경향이 있는데 두 가지를 믿죠. first, that이고 그 다음에 쭉 뒤로 가게 되면 secondly, that이에요. 이 believe에 연결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믿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유가 좋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유를 소유하는 게 어떻다?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것. 이거를, 그렇죠? 다소 무비판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러나, 그러나 A moment of constellation 한순간에 숙고를 해보니 여기서 물주구문이죠? 잠깐 동안 좀 고민을 해보니 고려를 해보니 그렇죠? 고려를 해보니 우리는 대리아의 내용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잠깐의 숙고는 보여주었다. 우리에게 대리아를 즉, 이러한 프로포지션이 뭐예요? 명제, 진술이죠? 네, 명제, 진술입니다. 이러한 진술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니들은 둘 다예요. 이러한 진술 둘 다가 자명하다는 것. 그렇죠? 이러한 진술 중에 둘 다가 자명하지 않다는 거죠. 니들이니까 죄송합니다. 자명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또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죠? 물주구문이니까 얘를 부사구로 해석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한순간에 잠깐 동안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러한 명제들 중에 어떤 것도 자명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책이죠. 책들은 Did not much attract him 그렇죠? 그를 이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책들은 그를 이끌지 못했어요. 자, 그가 열 때 하나를 하나는 뭐예요? 책을 열 때죠. 책 하나를 열 때 그는 확실히 뭐 했어요? come upon 하게 되면 뭔가를 우연히 만나는 거죠. 어떤 것을 만났어요. 확실히. or other 어떤 something or other 어떤 것과 어떤 또 다른 것들을 만나게 된 거죠. 위치 이하가 설명해 주는 거죠. 바로 took such a position of his thought 에요. 에요. 바로 이제 그의 생각을 그의 생각에 대한 그런 어떤 소유 그렇죠? 그의 생각에 대한 그런 어떤 소유 또는 또는 so affected his imagination 이죠. 계속 보시면 이거는 조금 제가 이 위치 안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아시겠습니까? 다시 해석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들이 그를 그렇죠? 이끌지 못했대요. 끌어당기지 못했대요. 바로 그가 책을 한 권 열었을 때 그는 확실히 만나게 됐다는 얘기죠. 뭐를 어떤 것 그리고 또는 또 다른 것을 만나게 됐는데 그 또 다른 것이 뭐예요? took such a position of his thought 그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그의 생각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 그의 생각을 그렇게 소유하게 되는 어떤 것 그렇죠? 그리고 또는 그의 상상력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something or other 그렇죠? 어떤 것 또는 또 다른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확실히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시예요. 이 대시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면 바로 이 search와 saw에 둘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위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의 생각에 대한 그런 어떤 소유를 생각을 소유하는 것을 취하거나 또는 그의 상상력에 affected니까 영향을 주는 거 너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드리미니스는 뭐예요? 몽환이죠. 몽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몽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something or other 를 확실히 이제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만나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for that day for that day 바로 그날 동안 그렇죠? 그날 동안에 그는 더 못 읽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들이 그 사람을 이끌지 못했어요. 끌어당기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책을 열었거든요. 책을 열면 확실히 뭐예요? something or other 를 만나게 돼요. 확실히 근데 something or other 를 뭡니까? 바로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의 상상력에 너무 영향을 줘요. 그래서 몽환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something or other 를 반드시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동안 책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읽는 거예요. 책을 막 한 열 권 스무 권 쌓아뒀는데 한 권 딱 펴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한 장 읽었는데 그래서 그 한 장 읽고 너무 좋은 기분 상태에서 막 몽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책들을 전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이 그를 끌어당기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It caused me a strong physical effort 인데 이거 가짜 좋아죠? 뒤에가 진짜 좋아합니다. 내 아버지의 편지를 여는 것은 나에게 강한 신체적 노력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엔드담에 또 2가 있네요. 진주어 2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강요해서 그 라인은 뭡니까? 그 편지에 적혀있는 글들이잖아요. 그거를 읽게끔 강요하는 것 또 정말 큰 강한 신체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라인들은 뭐예요? 작고 아름답게 형성된 핸드라이딩이죠. 손으로 쓴 글씨 아주 작고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는 그 손글씨의 그 줄들 행들 이거를 따라서 내 눈이 그걸 따라가서 읽게끔 강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작은 아름답게 형성된 손글씨의 그 라인들이 뭔지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라인들은 뭐냐면 레이든 위드 뭐로 가득한 뭐로 가득해요? 비난과 연민으로 가득하죠. 마치 뭐처럼 그것들이 쓰여졌던 것처럼 어디에서 피해서 피로 쓰여졌던 것처럼 뭐로부터 그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으로부터 그쵸? 그 피 가운데서 쓰여졌던 것처럼 그쵸? 그리고 그 이펙트니까 영향이죠. 영향이 너무 커서 서치 나왔죠. 너무 커서 근데 그 영향은 뭡니까? 그것이 나에게 미쳤던 영향이 너무 커서 그래서 대신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좀처럼 Seldom Afterwards 부정어가 앞으로 나온 거죠. 좀처럼 그 후에 나는 편지를 열지 못했다는 거죠. 부정어니까 그쵸? 그로부터 온 편지를 열지 못했어요. 뭐가 없이는 바로 노력의 노력의 어떤 센스 그쵸?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기분이 없이는 그로부터 한 편지를 좀처럼 열지 못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이 Sense of Effort 다음에 A faint feeling of suffocation 인데 질식을 아주 질식을 아주 희미하게 느끼는 그쵸? 그러한 어떤 노력의 어떤 느낌이 없이는 그로부터 한 편지를 내가 열지 못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빠르게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면 빠르게 해석하면 아주 큰 신체적이고 그쵸? 그런 육체적인 노력을 필요로 했어요. 뭐하는 게 바로 내 아버지의 편지를 열고 그리고 내 눈이 그 글들을 읽게끔 하는데 그쵸? 그 글들은 뭡니까? 작은 그런 아름답게 형성된 손글씨죠? 근데 그 손글씨로 되어 있는 라인이죠? 얘가 뭘로 가득차있어요? 비난과 연민이죠. 마치 뭐처럼 그것들이 쓰여진 것처럼 피 속에서 누구로부터? 그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으로부터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서치가 있고 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너무 커서 즉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커서 그쵸? 그 편지가 나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커서 그래서 좀처럼 그 후에 나는 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뭐가 없이 어떤 노력감이 없이는 노력이 없이는 그쵸? 노력이 없이는 열지는 못했고 그리고 뭐만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질식감만 느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6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